아주 오랜만에 3룸을 찍으러 왔습니다. 보통 3룸은 세입자분들이 살고 계시는 도중에 기약이 많이 돼서 이렇게 공실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요. 일단 건물도 깔끔한 편이고 가격이 보증금 1억에 월세 100 보증금 1억 밑으로도 가능합니다. 3천에 130? 이렇게도 가능해요. 3천에 130이면 괜찮지 않을까 여기는 이제 작은 방 중에 하나 옷장이 이렇게 빌트인 돼 있습니다. 옷장이 이렇게 빌트인 돼 있고 치수를 한번 작은 방부터 한번 재보겠습니다. 작은 방부터 ози졸림 이런 날이 욌먹기 여러분 15일 잡 baj 소용 이것은 일 1 이것은 www. 여기서 여기까지가 1,90m 나오고요 여기 창문에서 여기까지가 3m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옷장 침대를 이렇게 두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 여기까지가 2,10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침대를 만약에 둘 거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여기 이 옷장 안쪽 길이까지는 재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빌트인 옷장 3개 되어있는 방이었고요 그리고 작은 방 또 하나 미다지로 돼 있습니다 여기 미다지로 돼 있고 2,7,2,3 창문에서 여기까지가 2,70m 이쪽에서 여기까지가 2,40m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실 크기 있고 약간 주방이 약간 분리 돼 있는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네요 옵션은 세탁기만 있네요 가스렌즈가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 세탁기, 벽걸, 에어컨은 그거 없고요 그리고 화장실, 따로 샤워, 저기 해바라기 샤워기가 보이시나요? 아무튼 보겠고, 큰방 큰방, 큰방 여기서 여기까지가 3,50m 그리고 여기 창문에서 이상한 분 서 있는 이 병까지가 3,30m 나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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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까지가 3,50m 그리고 여기 창문에서 이상한 분 서 있는 이 병까지가 3,30m 나옵니다 근데 조립식이 아닌 분들은 여기에서 3,50m, 3,30m 이니까 안방 그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한 3명 정도 뭐 친구들끼리 3명 사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가족들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각 방을 셋이 쓴다 하면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옷장이 빌트인 돼 있고 빌트인 돼 있는 공간 빼고는 조금 크기가 작습니다 거실은 굳이 칫솔을 잴게요 여기 한 번 온 김에 거실까지 한 번 잘라 보겠습니다 여기 이쪽 벽에서 여기까지가 3,80m 그리고 여기 창문에서 여기까지가 3,20m 이었던 것 같습니다 20 노숙자 한 분이 자꾸 여기 거주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막힌 것도 없고요 뭐 나쁘지 잠깐만 이쪽으로 저거 저거 정남향은 아니고 남동향 거실 이쪽 창문으로 하면 정말 그쪽 남동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남세향인가 헷갈리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에 100도 가능하고 3,000에 130불 일단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뭐 네고가 더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다른 아마 3룸은 대부분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분이 살고 있어서 이렇게 칠수까지 제게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마ocumentary 그런 다음 영상입니다 northern 감사합니다.